자 우서의 이야기가 출시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서 아이템이 나왔군요. 그래서 우서를 준다 이거지. 알겠습니다. 얼마나 자료를 쓰면 되는지. 자 그래서 2차 대전쟁 우서 묶음이 나왔습니다. 무려 만원이구요. 스킨과 5개의 카드팩을 줍니다. 선교사 카드팩 5개네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그런게 없잖아 있지요. 그 뭐야. 그 옛날에 상시 판매할 때는 스킨 상시 판매할 때는 만원에 그렇게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한시업 판매지만 스킨 플러스 그 직업 카드팩을 다섯 개를 줌으로써 어... 조금 더 그 만원의 가치를 좀 더 높게 만들어 주었죠 물론 여러분이 하스스톤에 과금한다는 거는 어... 그런 건 아닌데 어...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아닌데 뭐여튼 그렇습니다 아 좋구요 자 그러면은 퀘스트를 근데 잠깐만요 뭐야라고? 아무 모드에서 이기시구요 드루 마법사 전사로 그러면 저는 법사로 하겠습니다 드루도 나쁘지 않긴 한데 전 법사일거에요 법사가 있는데 제가 하던 법사가 있고 열광의 덱 법사가 있는데 열광의 덱 법사가 조금 더 짜릿하니까 열광의 덱으로 가겠습니다 어서와 모두 널 기다려 놀라운 맛, 맛, 만찬을 즐기며 다함께 내 몸을 흔들어 바바바 커다란 체스, 체스 반칙은 금지야 오늘 밤 걱정은 모두 떨쳐버리고 빠져봐 아니 왜 코인이 절로 가 여기가 바로 네가 꿈꾸던 그 파라다이스 황홀한 밤 황홀의 한여름 밤에 가라자 아아아아 안 아아아이 아아아 팩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Dun 아멘 열광에댁 제발 핸드에서 써줘 제발 도와줘 열광에댁 나를 으아악 야..발..아니.. 열광에댁 써줘 열광에댁 써주세요 나는 필요해 열광에댁 루으나 c 미스터 루으나 오오오옥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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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tosa 아! 너 설마... 오토였어? 그어어어어!!! 우 verdade Ethereum 아 오토 였구나 어쩐지 으쯔지금랄 아프더라 아.. 아.. 오토시구나.. 다음 카드가 너무 많아 아! 이거 썼어야 됐네 그럼 끝이었잖아 세준아 귀찮게 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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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락두유 굿락두미 근데 사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에이.. 9월더라면은 어떻게 가위예요 제가 버텼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쩍쩍쩍쩍쩍쩍 쩍쩍쩍쩍쩍쩍쩍 쩍쩍쩍쩍쩍 쩍쩍쩍쩍쩍 쩍쩍쩍쩍쩍쩍쩍 쩍쩍쩍쩍쩍쩍 Mustang 앙쩍쩍쩄 쩍쩍쩍 쩍쩍쩍쩍쩍 쩍쩍쩍 US 쩍쩍쩍 주술이네? 음.. 주술이네? 음.. 주술이네.. 음.. 주술이야.. 애매합니다. 크툰에 가면은 넣었어야 됐을까요? 사실 넣었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드네요. 왜냐하면은 4코스트에 저렇게 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예.. 관광하러 오셨쑤? 네.. 아.. 아.. 도와여러 이 Scary Music 와 này 음 golf 나는 다 드로우를 한다고? 엘요? 엘요, 아 깜짝이야? 스 тlam 쒯 샛 유 쒯 aye 쒯 쒯 enda 아아 오랠꺼 알고도 못먹어서 하나하냐 잠깐만 채팅창 위치가 왜 이래 잠깐만요 까하 까하 아.. 위치 애매해.. 삼재 샀으면 20만원 먹었는데 어제 늦게 자서 장때 못사자.. 아니 내가.. 내가 어제.. 나 어제 일찍방종 했는데 뭐했어? 어? 나 어제 일찍방종 했는데 뭐했어? 오.. 필드 좋고 음.. not too bad.. not too bad.. not too bad.. not too bad.. 아 진짜 너무 아깝다.. 나섬이가 말하기를 그거.. 어? 29점 몇 번.. 상한가인데도 막 상한가에서 다들 거래하느라 바빴대요 상한가인데 어? 막 사기 바빴대 사람들이 띠깃띠깃띠깃띠깃띠깃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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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랭 당은한거 아니냐구요? 아 당은한거에요? 아.. 내가.. 아니 이런.. 호재중에서 3급이라고? 아 그래요? 아 내가 호재를 제발 제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명 아니 무기 내지 마 말도 안 돼 바이오즈와 그러는 호재 달았으면 샀어야 됐다고 흥미로운 생각이다 아 개즈끼야 아 아 아 보기싶네 아니 에라이 바이오즈가 도박 중에서는 최상급이라고요 아 뭔 도박이야 어 적절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무슨 도박입니까 도박 아 근데 20만원 못 먹은 건 좀 아깝다 20만원은 좀 아쉽네요 확실히 그쵸 오늘 만원 찍었어요 왜 안 샀어요 샀어야지 흐흐흐흐 12,000원 갈 것 같다구요 글쎄요 기분이 애매할 때는 비트코인 보세요 비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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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법 대주주가 어 이보다 더 큰 호재는 없다 이러면서 대주주 포기하면서까지 매도했는데 이걸 산다고 휴지 쪼가리를 걸고 하는 거라구요 3천만원이 휴지 쪼가리였어 3천만원이 휴지 쪼가리였어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흑흐흐흐 하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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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음... 아야... 마찬가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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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차 해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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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발... 마차라고 생각하면 서리광선을 먼저 써야되는거 아님? 마차릴 확률이 낮다고 생각했어요 마차였으면... 절망적인 상황이죠 마차가 또 아니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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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네요 이건 이렇게 해결합시다 흠... 하아... 공주님 다녀오셨습니까 ? 오우 왓... 왓 세엣! 오 마이 갓 오 This is mother and father's drinking drinking drink enjoy yourself 와아아아 new item new drink 맛없겠네 맛없겠네 나도 신제품은 맛있어서 새로 샀어 아 그래요 베라의 초코나무색 맛나 아 오케이 에엔드 에엔드 엔조이 응? 그건 뭐야? 아 네거 pendule 허어허어허어허헷 오픈 도어 헉 도어? 예스? 어어 뭐 뭐 맛있겠 따아 어어어 하우 아 하우 오픈 도어 잠깐만요 뭐야 하이 아아아아악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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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에 네 정말 잘해 헤엑 오아아아 와아아아 와우 미 인생참 미쿠킹 어머 이거 혹시 팬케이크야? 와 맛있겠다 고생했어 진짜 고생 많았다 전화한다고 아유 나는 뭐 공주님께서 보내주신 질문만 그냥 읽었을 뿐인데요 근데 녹취는 별로 안 듣고 싶네 네? 녹취는 왜 했어 녹음은? 아 그래야 정확히 본인이 이해하죠 전화하는 거 같아서 좀 별로네 아 아 네 아 저 님들아 저 동생 요거 그거 해야 돼서 저 좀 갔다 올게요 그 채널 포인트 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끄지는 않고 그거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온다 할게요 응? 왜 녹취 들으면서 두취 왜? 와 근데 너무 맛있겠다 맛있더라 오빠 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계속 불 나오잖아 안 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안 돼 근데 요즘 가장 맛있게 뜯는 또는 치즈는? 이렇게 사에서 저도 하 Lessons 의 일이야 손에 손에 네 아멘 아멘 아멘